건강 괜찮으세요? 안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! 멀리! 들어가세요! 전비 씨 무사히 잘 오셔서 많이 합니다 전비 씨! 상머리를 이걸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깄어 여깄어 고마워 안녕 수고하십시오 여기서 어디에 또 가요 올게요 우리 기회 끝나겠는데 잘 봐주세요 희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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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요? 진짜 있어요? 진짜 센시 너무 안전하니까 너무 안전하니까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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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슬쩍! 아 그럼 슬쩍! 어. 진짜 슬쩍! 너무 슬쩍! 하하하